다음은 우리 충북지역 당선자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괴산군수 당선자 이차혁입니다. 괴산에도 민주당 군수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든든한 지방정부 만드는데 앞장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충북 제천시장 당선자 이상천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천도 참 먹고 살기 힘든 도시입니다. 제천에 미래 먹거리 만들라고 출마했고 열심히 했습니다. 추미애 대표님 제천 좀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살기 좋다는 생과진천 군수 송기섭입니다. 저번에 추미애 대표님이 충북 오셔서 진천에 대표선수촌과 연계한 국립스포츠테마타운 조성 공약으로 압도적 지지로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꼭 관찰 좀 시켜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에서 8대3 체제를 7대4로 바꾼 주역들입니다. 여기에 청주시장 옥천 군수가 오늘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전국에서 가장 늦게 출범한 증평 삼선 군수 홍성렬입니다. 반갑습니다. 충북 음성 군수 당선자 조병옥입니다. 먼저 추미애 대표님 선거 기간 동안에 저희 음성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음성 군수도 민주당이 처음 집권을 하게 됐습니다. 민주당 군수가 역시 잘한다는 소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고 내려가시죠.